빨간색 드론을 확인했습니다. 난 7대의 드론을 혼자서 파괴했다고. 오늘 기록을 경신해주겠어. 드론을 얕보지 마. 고작 기계지만 그래서 더 위협적인 무기라고. 드론은 경비모드입니다. 공격을 받으면 주변에 있는 기체가 전투모드로 전환될 겁니다. 빨간색 드론을 공격해라. 여러분들을 고철로 만들어주겠어. 부동산에서는 좋은 공격이 없다고 합니다. 그들은 공격을 타고 있으며 시간을 시작하였 officials. 작동이 오셨다. 계속 기다리고 있으면. 공격을 패션을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계가 없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대충 세워둔 테스트가 왔습니다. 계획은 어디선 보일 수 있습니다. 다다나ve도 부족은? 도움보는 도움보기 도망가고 있습니다. 작동한 핵심이 시원하게 가진 작동 세트입니다! 정확히 인해서도 배달을 했다! 보통 수십 조합을 위해서 사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적응하고Elite 이렇게 작동하지 못하게áfic하고요! 공격하십시오! 즉 본격적인 전분을 방해할 수 있는 공격으로 화면이 파괴합니다! 도움보이는 전분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도움보이는 전분을 Umptrame의 전시에 비판하는 것입니다. 히힛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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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